미원살표 장무로 자람을 돕기 위해 요소 등 여러 비료들을 연면 시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싼 아미노산도 사다치고 또 어떤이는 조미료인 미원을 살포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미원살표가 효과가 크다는 쪽과 별로 효과가 없다는 쪽으로 유튜브에서 거론된 걸 보았습니다. 손바닥농장 채널로 같이 공부해온 시청자분들께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갖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바닥농장은 농사원리를 공부하는 채널이므로 농한기인 요즘 함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 영상을 전개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그 과정을 과학적으로 따져보자는 것이지 어느 쪽이다라는 결론을 내어드리기 위함은 아닙니다. 따져보는 그 자체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따져보려면 무엇보다 먼저 미원의 성분이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미원은 다시마나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98%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글루탑산 나트륨은 맛을 내는 작용을 하지만 식물의 몸속에 많이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미노산이 식물의 몸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알아보아야 합니다. 식물은 광합성 작용으로 얻은 포도단과 뿌리에서 얻은 질소를 재료로 써서 각종 아미노산을 만들고 그 아미노산으로 작물의 성장과 저장에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질소비료 대신 또 잎에서의 광합성 대신 아미노산을 투입하여 이것이 그대로 활용된다면 여러 단계의 과정을 줄일 수 있고 짧은 시간에 작물의 성장과 양분 저장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미원에 들어있는 글루탑산은 식물에게 많이 필요한 아미노산의 일종인지 또 그 아미노산은 작물의 성장에 얼마나 기하는 성분인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 글루탑산은 식물의 몸체에 가장 많이 있으며 이 표에 안에 되어 있듯이 다른 역할도 하지만 뿌리 및 잎의 발육을 촉진하며 당도를 증진한다고 하였습니다. 남은 과제는 이게 옆면에 살포할 때 입 표면을 뚫고 내부로 들어갈 수 있냐입니다. 옆면에 어떤 액체물질을 살포하면 입 뒷면의 기공과 입 앞 뒷면의 세포막 또는 그 세포 사이로 스며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틈은 큰 것, 작은 것 등 여러 크기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뿌리에서도 상대적으로 덩치가 무기양분보다 더 큰 유기양분 일부도 통과한다는 이론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무기양분을 흡수합니다. 그렇지만 잎은 무기질뿐만 아니라 유기물질도 흡수됩니다. 그 증거가 침투성 농약을 치면 잎을 통해 몸체로 들어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루탑산이라는 이 아미노산은 흡수되어질까입니다. 아미노산은 그 종류가 아주 여러가지입니다. 이 그림이 바로 아미노산의 기본 구조인데 이 알이란 고리로 여러 사슬이 많이 엮여질수록 그 덩치가 커서 흡수되어지지 못하지만 이 글루탑산은 그 구조가 단순한 유리아미노산이고 분자량 또한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잎에 침투하는 침투성 살균제나 살충제보다 그 크기는 훨씬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잎을 침투한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침투한 이 글루탑산이 그대로 분해되지 않고 아미노산으로서의 작용을 하여 지금까지 뿌리에서 흡수된 아모디아트의 질소와 잎에서 만들어진 포도당으로 아미노산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생략하여 단기간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가입니다. 그것도 약간이 아니라 만족할 만큼인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 기능을 한다는 자료가 많습니다. 미원 즉 글루탑산 아미노산을 옆면 살포하여 효과를 보았다는 자료는 많습니다. 효과는 당연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효과가 질소 즉 요소를 옆면 살포한 경우와 비교하여 어떤 상황에서 어떤 효과를 얼마만큼 얻었다는 자료가 여론 나와야 농민들은 이걸 활용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긴가민가 하진 않을 것입니다. 미원의 성분인 글루타민산이 입속으로 들어가서 분해가 되어도 질소의 역할을 합니다. 아래의 화학식에서 보듯이 NH2 질소 성분은 있습니다. 이 미원을 옆면 살포하는 목적은 식물이 본래 광합성을 해서 얻은 포도당과 뿌려서 흡수한 질소로 아미노산을 만드는 그 단계를 줄여서 식물로 하여금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에너지를 줄이고 그 기간을 단축하자는 데 있습니다.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면 그냥 미원비로 친 것의 효과가 아니라 요소 옆면 시비와 미원 옆면 시비의 효과 차이입니다. 거의 비슷한 효과이면 굳이 요소비로에 비해 더 비슷한 미원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크다면 필요 때는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요소 살포에 비해서 효과가 있더라도 앞의 예에서 보듯 아무 때나 같은 효과가 아니라 작물이 허약할 때 효과를 반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작물이 냉인을 입었거나 그 반대로 뜨거운 고온에 노출되거나 병으로 허약하거나 지나친 건조나 섭혜로 뿌리가 그 역할을 못할 때 작물이 아미노산을 바로 흡수하여 성장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산한다면 작물이 스스로 아미노산을 만들 때보다는 구입된 아미노산이 그 합성 과정에서 인한 엄청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고 그 기간 또한 단축되어 그만큼 식물이 원기 회복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바로 그 효과가 작물의 요소비를 연면 살포한 것보다 얼마나 눈에 띄게 달라지는가입니다. 식물은 동물과는 달리 광합성으로 얻은 포도당과 뿌리에서 흡수되는 질소로 아미노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본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식물이 허약한 스테리스 상태에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만 아쉽게도 저를 만족시킬 만한 데이터는 찾지 못했습니다. 또 시중에는 이 미온 외에도 식물을 해저류를 동물 사체를 반료시킨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 팔리고 있습니다. 식물이든 동물이든 아미노산을 합성하여 단백질을 만든 만큼 거꾸로 단백질을 분해되면 여러가지 아미노산으로 다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 중에는 앞에서 말한 여러 고리를 연결된 펩타이트 구조의 아미노산도 또 유리된 아미노산도 있을 것입니다. 연면 시비를 하더라도 펩타이트의 복잡한 구조는 아마 틈을 통과하지 못하고 유리된 단순구조의 아미노산은 통과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 속에 들어있는 얼마의 아미노산이 2푼 통과할 것입니다. 그건 제품마다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아미노산 영양제도 미용과 기대하는 효과는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식물이 힘들 때 빠른 회복을 위해서 쓰여질 것인데 그것도 다른 비료와의 차이를 정확히 비교한 자료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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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